그래야 살아남아. 자기 거 말해서는 못 살아남아. 그래서 후배들한테 내가 항상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런 경제까지 가죠. 나중에는. 그런 것도 이제 차이를 만들죠. 그래야 한껏 차이가. 이번에는. 요새는. 그래도 많이. 로테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진짜 아예 안 먹었어요. 이제 잘했는데 안 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노력해야 돼요. 그 경기 뛰고 있는 선수랑 똑같이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 봐보세요. 내가 경기적으로 데이터를 쌓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를 계속 뛰면서. 그래서 이 선수는. 거기에 계속 경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를 못 뛰는 선수랑. 신체적으로는 같아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이겨내려고 그러면은. 이 선수가 웅동한 걸 배로 해버려야 돼요. 신체적으로 아예 이겨버려야 돼요. 신체조 이겨버렸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딱 들어가서 뭔가를 딱 하면은. 벌써 밖에서 봤을 때. 몸이 다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아예 이겨버려서. 그 자리를 뺏을 수 있는. 신체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감독님이 원하는 거를.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 자기 것만 해서는 못 살아남아. 잘하고 못 살아남아서.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원하는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내가 항상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감독님이 원하는 거를. 빨리 파악해서. 그걸 하는 친구가. 오래 살아남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게. 내 거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생각했을 때. 내가 기본 옵션을 가진 차량이야. 근데. 나는 가지고 있는 옵션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야. 이걸 버리고. 이걸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감독님의 옵션을 추가하고. 이 감독님의 옵션을 추가하고. 이 감독님의 옵션을 추가하면. 나중에 이게 너한테는 믿게 돼서. 나중에 어떤 팀을 가도. 네가 더 성장을 하는 거지. 이게 네게 버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하나하나 축적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는 뭐. 어떤 스타일도. 다 할 수 있는. 선수가 돼버리는 거죠. 나오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감독님이 있고. 그리고 빌드업을. 중요시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전하게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골키퍼가. 손으로 뿌려진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그랬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지를. 빨리 파괴던 것 같아요. 그 전술적인 거는. 감독님이 다 가져가시는 게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옵션을 추가한다고 생각하고. 감독님이 원하는 부분들은. 빌드업 하면 빌드업 하고. 빌드업 보다 안전하게 하면 안전하게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저는 빨리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평생을 저어한다. 제가 지금까지 또. 할 수 있었던 건. 기본기 덕분이다. 짧고 굵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확해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해요. 처음 입문했을 때의 기본기가. 거의 끝까지 가요. 골키퍼가 공을. 잡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공을 봐야 잡잖아요. 사람이. 공을 안 보고 잡을 수는 없잖아요. 공을 보는 거. 잡는 것까지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보는 방법들이. 어찌 보면 기본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톤 모양. 어디서 어떻게 잡을 건지. 잡았을 때 내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건지. 그리고. 위에도 올 수 있고. 밑에도 올 수도 있고. 중앙으로도 있잖아요. 그 모든 위치를.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몸의 포지션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너무 서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낮아져 있어도 안 되고. 딱 그 중간을 찾는 게 되게. 기본 자세. 캐칭.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시야적으로도. 좀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고 있을 때. 공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서도. 주는 것까지. 뛰어드는 선수까지 볼 줄 아는 게. 골키퍼거든요. 그런 게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노력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볼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해야 되고요. Stan. 정신적으로 되게 강해야 되고. 겁이 없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해요. 자기만이 아닌 팀을. 콘트롤 할 수 있는. 고주율이 필요하다고. , 플러스 엄청 강함이 있어야 돼요 너무 내성적이어도 안되고 어찌 보면 외향적인 게 되게 좋죠 골키퍼는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고 선수들을 계속 이동시켜야 되고 밸런스가 무너진 부분들을 계속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너무 없으면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양적이어도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내가 소리 지르고 선수들한테 요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골키퍼는 자기 것만 해서는 안돼요 처음 프로팀 갔을 때 이제 경기 뛰기 시작할 때 선배님이 저랑 13살인가 14살인가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누구누구 삼촌 누구 잡아주세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방에 가서 삼촌 저 경기할 때는 삼촌한테 반말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어 그래 누구 잡아 뭐 이렇게 얘기하겠다 하니까 흔쾌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 찾아가도 되겠어요 그렇게 찾아가서 이쁘게 저 경기 때 형 저 반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거는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왜그러면 자기도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꿀팁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좋은 팀에 있으면 공이 오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팀에 있을수록 더 집중을 더 잘해야 돼요 공이 계속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집중을 계속 하게 돼요 근데 공이 오나 안 와버리면 거기서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집중을 안 하고 있으면 그 하나 오는 게 골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팀의 선수들 집중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선방들을 하는 거예요 괜히 잘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싶고 집중력이 제일 중요하다 골키퍼는 골키퍼는 자기가 1번을 뛸 수 있는 데로 가면은 좋죠 우리가 데이터를 빨리 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를 많이 뛰는 게 중요하긴 해요 골키퍼는 아무리 연습만 해서는 그 경기 중에 상황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 중에 나오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계속 봐야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게 되는데 제가 운정이 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진 사람한테 신체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니까 진짜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체적으로 자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달랐어요 아무튼 미리 알고 뜨는 것처럼 막 떠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기기 쉽지 않았죠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패기로만 막을 때는 또 이겨져요 연습할 때 경기장 들어가면 그 안정감 자체가 달라요 좀 많이 맞아보면 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요 저는 이제 좋았던 게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뛰었잖아요 거기서 많은 데이터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 갔을 수 있는 거죠 경기를 다른 사람들도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쌓였던 거죠 저의 스스로 지금 생각해 보면 만운aceutzer heads상 그러니까 탑급 곧키퍼들은 쳐낼 공을 잡아버린다든지 잡으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보고 쳐낰 그러니까 오는 것을 코너키 안 씻으려고 사이테면 툭 이렇게 쳐내는 그런 경지까지 가죠 나중에는 Doch 줘만 들어 버린다는 우리 편축으로 철내는 거예요 보면서 같이 보는 거죠, 공이랑. 우리 사람이랑. 그게 골키퍼의 센스, 두뇌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도 이제 차이를 만들죠. 그런 한 끗 차이가. 보통 경기를 많이 하는 데가 한 60경기, 70경기씩 하더라고요. 온전히 자기 본인의 실수로 먹는 골들이 진짜 탑랩에 있는 선수들이 한 2.5개, 3개, 70몇 경기 중에.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골 먹는 거를 최대한 줄이면 그게 좋은 걸 보고요. 그런 거를 데이터를 삼고 자기가 경기할 때 나로 인해서 실수해서 골 먹는 거를 최대한 줄여나가면 그게 안정감 있는 골키퍼예요. 그게 그 선수가 프로팀에 갔을 때 들쑥날쑥이 아닌 여기서 굴곡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굴곡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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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계속 뛰어요, 프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음 문제는. 계속opia 2개 더 7개 더 5개 더 4개 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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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6개 더 5개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